아, 뭐야 이거 어이 조씨 너머 가지마봐 어우 추워 어우 추워 헤드셋 차가운거 봐 이거 어우 헤드셋 차가워 어우 차가워 추워 추워 내 온기를 느껴 어우 추워 어우 추워 카스 가보자 유차 들어라 마법대장 형은 헨드캐 줘 봐라 헨드캐 주지마 헨드캐 왜 안줘 키바게임을 해라 너 나한테 저번에 반 피로 말렸잖아 키바게임을 해라 그냥 37초에 시작 야 카스 쓸래? 마법대장 들고 텔 들어 빨리 대장아줄게요 아.. 아.. 안 들려 안 들려? 어 안 들려 들려서 대답하는 거 아니야? ㅋㅋㅋㅋ 아아.. 오 깜짝아 들린 들린다 이 오른쪽이.. 오른쪽에 있는 게 롤.. 롤 소리지? 아 오른쪽에 있는 게 그거야 뭐? 헤드셋 아 헤드셋야? PC 리슨 아 오케이 오케이 알건 알건 아 진짜.. 쪽발리게 하시기 죽발리게 하지마라 .. 릴라 아니예여 아 릴라 좀 오랜만에 나오죠 맞습니다 릴라 벤당 했어요 어밧덕법 할까요 자람 if realise получилось 오 united 오우 z 와우 잭스 살아나면 퇴덕이네 잭스 10초 잭스 이제 살아난다 빼야돼 잭스 퇴탔다 잭스 퇴탔어 얘 노폴인데 잭스 뒤테리야 알아서 살아 야 W점 야 이거 아닌거 같은데 빼내래 자 Q2 얘 노폴이야 나 familia 이거 개이득 받다 이게 재미거든 알면서도 하는게 재미거든 미친드림은 뭐야 우리 팀 알면서도 하는게 재미아 이럴 거면 나 솔킬 열 번 따요 어허웍 1번 힘이 그냥 다 쓸어버린 거 같은데 우리 전이 빨리 빨린다 나 멀어 밀그들아야 해요 잭스 잭스 닭스x2 가자 들어가 들어가 바로스 바로스 나도 격쳐 와 가는거 봐 미드도 가자 버스가 이런 맛이야 이거야? 이런거 솔클 맨날 따요 GG 나이스 나이스 우리팀 내가 못하니까 왜이렇게 잘해 나이스 나이스